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가을 남자의 계절인 것 같다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더욱더 이 남성의 매력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석의 솔로 이 마예스트리와 강자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비제오페라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비제오페라 카르 비제오페라 카르 비제오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비제오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비제오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비제오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비제오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비제오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비제오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비제오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비제오페 중에서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투사의 노래 바리톤 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네, BJ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투우사의 노래였습니다. 바리톤 나이석의 솔로, 또 이 마에스티, 강자연의 피아노 연주, 양재무의 지위로 함께했습니다.